이삭과 이스마일 이삭과 이스마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투쟁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립하는 계급 사이에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본 겁니다 이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계급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이미 많은 어떤 경쟁에 노출됐고 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쟁 구도를 인물 중심으로 보면 누가 있을까요? 가인과 아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삭과 이스마일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리고 사울랑과 다윗 이렇게 경쟁 구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본인들은 정작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그런 경쟁 관계로 정말 여기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물론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2000세계대전 때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조사해 보니까 프랑스 국민들한테 제일 우호적인 나라가 어디냐 그랬더니 독일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국민 정서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냥 그런 역사에 비춰봤을 때 그럴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결 관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재미있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삭과 이스마일은 정작 그 둘이 그런 대결 관계의 경쟁 구도를 의식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이게 이삭과 이스마일의 문제는 아니고 그의 어머니 사라와 하갈의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삭은 3살이었고 그리고 이스마일은 나이로 따져보면 한 17살입니다 그럼 3살짜리가 17살 형을 무슨 경쟁 관계로 삼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보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 문제는 이삭과 이스마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라와 하갈의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웃과 형제들과 안녕하십니까 오늘 TV를 통해서 TV를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데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서로의 이렇게 안부를 안녕하십니까 물는데 또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들 친척들과 안녕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집에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갓난아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했습니다 구약의 전통은 대개 3세가 되면 젖을 떼고 그리고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엄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자식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니까 잘 키우다가 젖되는 날 그 아이와 함께 재물을 가지고 성소에 찾아가는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젖되는 날입니다 젖되는 날은 보통 한 3살 정도로 보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젖을 뗄 때 이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로서는 영하 사망률이 높으니까 나면 또 얼마 못 살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돌 지나기가 참 어려웠고 두 돌, 세 돌 정도 지나야 이제 좀 살만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한 첫 돌 잔치보다는 한 세 돌 때의 젖되는 날 그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동네 잔치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시대가 족장 시대잖아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뒤를 이을 후사를 하나님에게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주변 나라들, 족속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날 크게 잔치를 했던 겁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자랑하고 싶었겠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자랑하고 싶었겠다 어린이 이삭의 용모가 준수하고 피부가 뽀얗고 걸음마를 빨리 떼고 세 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애가 말을 잘하고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삭 그 자체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이 여기 있다 얘가 저때만큼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겠는가? 하나님도 나를 자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자격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스바니아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이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계속 유지시켜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저때 무렵에 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했는데 이 기쁨도 잠시 얼마 후에 살아가 보니까 여종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렸다 괴롭히는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일의 나이를 다시 계산해 보며 창세기 16장 16주대를 보니까 이스마일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 낳은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100세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3년이 지난 거니까 나이가 대충 나오죠 이삭은 3살이고 이스마일은 한 17살 정도 되는 겁니다 둘이 17살 형이 3살 동생을 괴롭히면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 그 상황이 잘 못 사야 되는데 사라가 본 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금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스마일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스마일은 이름도 안 나오고 사라가 보니까 애금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괴롭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라는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일이 미운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미운 거예요 하갈이 미운 거예요 하갈이 그의 어미 하갈이 더 미운 거예요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죠 부엘라 헤로이 설교할 때도 제가 이 상황 말씀드렸는데 애금에서 아브라함이 애금 갔다가 바로왕한테 처남 대접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아닌 줄 알고 쫓겨나는데 그런데 바로가 그때 아브라함에게 줬던 재물이나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몰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금에서 하인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럿을 같이 데리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똑똑한 거예요 눈치도 빨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에 들어서 자기 개인 몸종처럼 이 하갈을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서 한 10년 시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후사가 없으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이 하갈을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라의 표현입니다 저 여종이 나를 멸시한다 그렇게 느끼고 또 이걸 아브라함 남편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판을 지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쫓겨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래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죠 아니 구박 때문에 여기 내려왔는데 내가 죽을지 몰라서 여기 내려왔는데 다시 가라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닐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또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의 자손들을 많게 해서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씨는 이제 자손을 말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이 씨 그러면 남성 중심이겠지만 그러나 하갈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손을 정말 셀 수 없지 많게 해 줄 것이다 그러니 내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들으시다 이런 말인데요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라가 여기서 하갈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물이다 부엘이라는 말이 의물인데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주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도망한 노예가 주인집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뭐 하인들이 노예들이 도망가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벌백계 차원에서 혼취를 내는 건데 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 때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걸 감수하고 갔던 거는 뭐예요 하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거역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집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작되는 사라가 또 그냥 놔뒀겠어요 구박하고 혼내고 막 그랬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거기 눌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인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못마땅하죠 아니 그렇게 쫓아냈으면 고향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어떻게 하지 또 굳이 또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도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못마땅히 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사이에 사라에게 이삭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한 3년 잘 키우니까 이제 사라가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을 돌려서 이스마일을 딱 보니까 이스마일이 17살이나 됐고 자기 아들은 너무 작잖아요 상대적으로 17살이면 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조금만 해도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것 같이 구박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 그 하갈과의 관계 때문에 꼬인 그 생각들이 이제 이스마일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일의 그 행동 하나를 보면서 못마땅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상식선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열방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마일과 하갈을 이렇게 미워하겠는가 이거는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하갈과 이스마일을 그렇게까지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자꾸 투사돼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자꾸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경쟁하잖아요 이 경쟁이라는 게 미묘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경쟁이라는 게 나하고 급이 다를 때는 괜찮은데 급이 비슷하게 올라가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쫓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누가 좀 더 잘나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왜 저 사람만 복을 주시는 것 같을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좀 섭섭하고 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게요 돈이 저를 싹싹 피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거 하면 그쪽이 사양길이 되고 또 이거 하면 이게 다 사양길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투자만 하다가 계속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는 별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쪽이 개발이 되면서 부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승진도 잘 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같이 입사한 동기인데 누구 막 승진하고 그러면 나는 안 되고 그러면 괜히 마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고 대신에 시기와 질투, 미움이 속에서 끔틀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가 계속 미워지는 경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기 마련이니 그런 마음이 계속 그 안에 있으면 어떤 말과 행동들이 나오겠습니까? 계속 불편해지는 거죠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도 처음에는 별건 아닌 비교와 시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내 방식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생각과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이제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을 낳은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기세가 등등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둘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나 여정으로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사라가 하는 말대로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이미라 이렇게 하면서 사라가 말하는 대로 해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택하라고 하나 보다라고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여기 뭐래요?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여기에서 제 마음이 쿵 했어요 눈동자가 머물렀습니다 경쟁 구도에 익숙하고 이삭과 이스마일을 선악의 구도로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뭐 그냥 자손만 많게 하시는 건가?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놓치는 일들인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구보로 이어지는 족보가 메시아의 족보라는 걸 우린 다 압니다 예수님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 족보의 정통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일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오 메시아의 족보에 집중하느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애 그러니까 이스마일 이런 사람들의 생애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겁니다 무슨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어디가 좋은 편이야? 막 이러잖아요 좋은 편은 누구네 편이에요? 좋은 편은 누구네 편이에요? 우리 편,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은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 상대는 뭐예요? 나쁜 편, 적 이렇게 편을 가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경쟁 구도에 익숙한 채로 계속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일을 위해서도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 있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이전에 16장에서 하갈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일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고 그걸 확인시켜주시는 겁니다 에서도 그렇습니다 에서 잘 읽어보시면 장자의 축복권이 그가 장자의 축복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지 않더라도 에서는 누구 손자예요? 아브라함 손자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손자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손자라면 그 축복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했잖아요 자기가 장자권을 못 받았으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이 분명히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거했으면 좋겠는데 이 에서는 보니까 조금 마음이 삐딱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보면 창세 26장에 보면 해촉 속에 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한 여인이 아니라 중혼을 해요 그 당시 풍섭으로 그냥 했다 치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였다 그들이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 에서 때문에도 근심이지만 그 이방 며느리들 때문이라도 그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 보고서 그의 부모가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질문한 분의 궁금증이 풀리는 거죠 가난한 땅이 좁아서가 아니라 그냥 에서가 작정을 하고 그냥 그리로 간 것 같아요 좁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아쉽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쉽죠 그래서 보통 설교할 때나 성격 공부할 때 말씀 나눌 때 우리는 이스마일과 에서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일이나 에서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차라리 걔네들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자격은 아무 얘기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그로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미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가 어떤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 한 번 우리의 사고 방식도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거죠 겨울이 되면 그 안도현 시인의 짧은 시가 생각납니다 너에게 묻는다 제목은 이건데요 아시죠? 연탄째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째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새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곳에 마음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몸을 다 태우고 버려진 연탄째 요즘은 좀 제설이 잘 되고 그래서 예전같지 않지만 예전에는 빙판길에 연탄째 가지고 탁 깨트려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탁 던지는데 하다 보면 안 깨진 연탄째도 있는데 누군가가 그 연탄째를 화가 나고 마음이 속상하고 막 그랬는지 발로 뻥 차는 것을 보고 시인이 그런 시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누구를 쉽게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내 기준이나 내 판단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 메시아의 족보에 벗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일도 에서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그들을 더 찾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영혼들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 잔치하고 있는 아들을 못마땅히 하던 큰 아들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식사도 잘 못하시고 밤잠도 잘 못 주무셨는지를 살피지 못했던 그런 아들의 심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거고 성도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것입니다 이스마일과 에서가 누군지 보십시오 그를 낙인찌그레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지나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또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